자 이번 곡은 애피톤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곁에 있을게요. 해보겠습니다. 나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눈물 차가 더 심어져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 나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영원한 세상은 모두 다 있고 아픈 마음을 홀로 끌어안고서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그 마음 아니라면 영원한 말이라면 영원한 그게 아니라면 영원한 내가 널 곁에서 내가 널 곁에서 있을게 있을게 올해 또 나의 내 사진들이 하는 너 그대 옆에서 있을게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영원한 해외의 마음을 홀로 끌어안고서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그 말은 아니라면 그 말은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너네 곁에서 내가 그 내 곁에서 있을게 오랫동안 닿아야 돼 삭조대 우리의 너 그 내 곁에서 있을게 죽음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죽음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겟이 있을게 해피톤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서비스 언제나 감사합니다 대박나십쇼? 유고하세요 원래 천안의 세 곡인데 사장님이시죠? 자주 내 곡을 해 주시고자 감사합니다 세 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